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정식으로 변호사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법률 잘못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금 법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는 변호사 검색란으로 쭉 검색을 해보면 권순일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천대유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그동안 전화로 법률 자문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제3자에게 법률 사물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변호사법 제112조4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직결정 또는 업무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되어 있다. 어쨌든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본인이 대한변호사에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 자문을 했다면 그렇다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본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변호사 업무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의 위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변호사입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사회적 크레딧 지위를 감안해서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2억 원 정도를 들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모시면서 그래서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금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언급한 송전탑 지화화 문제는 성남의 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인데 대장지구 주민들이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 뜰의 이행계획 수립을 지시하자 성남의 뜰은 천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이게 지금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직 판사로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서 변호사의 자격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자격만 있고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법 제112조 4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처벌받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임무형 변호사는 이날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금품을 받으면서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월 1,500만 원 이건 또는 2천만 원을 받았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하천대유에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임무형 변호사는 만약에 법률 문제가 아닌 다른 회사 투자나 또는 경력에 대한 자문이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본인의 입으로 화천대유가 어디에 투자하는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투자나 경력에 대한 자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전화로 통해서 해줬다. 전화로 통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밝혔는데 또 이 화천대유의 대표는 그러니까 이 대표, 이성문 대표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송전탑 지하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이 대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진술과 그리고 지금 권순일 대법관의 진술이 틀리는 겁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전화로서 법률 자문만 해줬다고 했고 이성문 대표는 직접 지하화, 송전탑 지하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안목이 있고 크레딧이 있는 변호사를 모셔서 그래서 했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엇갈리고 거기다가 문제는 권순일 변호사가 과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대법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난 뒤에 정식으로 변호사협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변호 업무를 자문했다면, 법률 자문을 했다면 이건 바로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김형빈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법조인 대관 기존에 보면 권순일 씨는 지금 변호사가 아니고 연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라고 밝혔고 문제는 권순일 교수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고문의 업무가 무엇일까? 이렇게 밝히면서 설마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막 대학으로 옮긴 사람이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이나 진행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대응했을 테고 이건 강찬우 변호사가 한 것처럼 법률 자문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찬우 변호사는 수원지검장을 하다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했을 때 변호 업무를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의 영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특정인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많은 배당이 간 것도 그렇고 그 사람 인적 구성이 또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법률 고문을 만든다고 했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최종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5대5 팽팽하던 상황에서 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선언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있게 됐고 또한 경기도지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변호사 업무를 준다고 했는데 변호사 업무라는 것도 보니까 직접 화천대유 대표하고 직접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진술이 틀리는 겁니다. 전화로 자문했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송전 지화화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을 지원을 했다. 자문을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상관관계를 보면 연관관계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를 도와줬다는 측면에서 뭔가 보상을 하려고 한 것 아니까 하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자격 그리고 역할 그리고 보상, 배상 이런 데 굉장히 지금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